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슈퍼이 스포트 시작하겠습니다 가 볼까 버섯 1타 3피 아이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인트로도 따로 편집하는 건데 무슨 소리 하시는지 네 또 왜 또 깼던 맵이 또 나올 때도 있어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로 오는 것도 쉽지만은 않네 여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리로 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위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라는 소리인데 아 아 그걸 못 밟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완전 손해보고 있는데요 오케이 한번에 넘어간다 오케이 아 근데 가석이 좀 부족한데 그냥 이렇게 갈게요 꼼수로 갈려고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아 근데 저 위쪽으로 오면 설마 목하게 막아놓은 건가 지금 저 가시들 저기 돌이 안 떨어질 거거든요 내려가 어 이거 타이밍 봐라 어 이거 다시 나오네 이게 오 마이 갓 근데 여기 뚫려 있었구나 그럼 위쪽에서 떨어져도 되긴 했겠네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끝났고 끊겨 죽겠는데 이거 끊겨 죽겠는데 이거 와 이게 지나가져요? 지나가지네요 와 언제 지나가 와 점프 점프 세이브 좀 줘라 야 이건 못 피하게 돼 있었어 나이스 기가 막혔다 더 리얼리 하드 레벨? 갈비지가 아니라 싸인인데? 내꺼는 깔비지라구 거기서 엉덩방아가 안 되나 굳이 들어가서 피 스위치를 가지고 와야돼 불안한데? 불안한데? 그쵸 눈에icious 헉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잡고싶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요렇게 다시 리셋 넌 왼쪽으로 튕겨나올 곳이여 그렇지 이랬는데 피 스위치를 하나 더 가지고 가야된다? 아니 근데 어차피 요시는 버릇을 까기라 이거를 물고 가봐야 의미가 있나 아쉽긴 한데 간닷! 노우 왓 왓 잠깐만x2 올라가면 이거 망하는 각이잖아 아 얘네 얼굴을 못 내미는 애들이네요 오른쪽은 또 뭐냐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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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봐요 이문이 설마 이문이야? 콩나무가 있네? 문 들어가고 콩나무를 위로 올라온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면 게임이 끝나잖아 이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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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첫번째 스피드런인 것 같은데요? 와 스피드런이라메 이거 뭐야 얘를 밟고 올라가야돼? 결국엔? 흫 뭐냐? 어우 얼추 맞춰놨나보다 야야야야야 얘 왜이래 이거 야 버섯을 못먹었는데? 괜찮은겁니까? 왓? 망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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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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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얀 해골 위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꼬기를 못해요. 요! 거뭇군 원래 파워에다 죽죠? 오케이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다. 이걸.. 이걸 사네? 이걸? 이걸 사라. 어.. 근데 죽어요. 이거 이렇게 되네?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근데 뭐 그렇게 안되게끔 만들어놨으니까요 닌텐도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안되는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거죠? 아유.. 왜이래.. 시작하자마자 죽일라고? 아하.. 뭘 원하냐.. 아.. 저기요.. 다시 해야되네요. 저.. 물음표에 열쇠가 들어있나 본데? 하! 하! 열쇠를 내놓으라. 나머지 하나는 어딘가에 쓰이겠죠? 아하! 왜이래? 원하는게 뭐야? 이거 깨면요? 100마리오 한 번 더 하든가 랭킹하든가 그러겠죠? 믿는다? 오케이 마무리. 아오.. 나이 하루가 이걸로 예정입니다. 아오.. 정렘 1 한글자막 by 한효정